지금까지 풀스윙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MRI 찍었을 때 밑에 다 썩어가지고 3분의 1 정도가 썩어 있었어. 근데 그나마 왼쪽은 윗부분이어서 이게 깨졌잖아. 깨지면서 버텼는데 금이 가면서 깨져가지고 다리가 그 정도 심할 정도로 다리가 안 늘릴 정도로 아팠었고 오른쪽은 이 밑에야. 통증은 있지. 수돗되거나 좀 더 1년, 2년만 더 버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것은 말대로 딱 6개월 정도에서는 거의 수술 6개월, 1년 안에 수술할 겁니다. 그 통증이 어떤 통증인지 아시죠? 네. 그 통증이 있으면 바로 외래 접수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날짜 잡는 게 좋을 거예요. 그 통증 또 얼마라고 버티실 거예요? 굳이 그 통증 버틸 필요는 버틴다고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, 수술할 것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발 안 나가, 발. 주비를 해야 될 것 같아. 좀 더 버텨지면 고맙고 근데 조금씩 눈치기가 좋아. 작년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됐대요. 소체님이 그때 아파서 잠도 못 주무셨잖아요. 그 치통증 자체가 안 먹히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리도 안 들리고 퇴가 썩어서 깨져 있으니까 그 통증이란 것은 안 느껴보는 사람은 모르겠지. 잠을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자다가 움직이는 못해. 잠을 깨. 그런 통증을 견디고 싶지는 않아. 그전에는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에 그냥 이대로 멈췄으면 하는 생각에 버텨봤는데 큰 의미 없더라고. 남아인들과 그걸 혼자 버텨내고 혼자 인기가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쩌실 겁니까? 어? 이제 어쩌실 거예요. 뭘 어쩌. 한 두세 달 이따 하실래요 우리가. 아니요. 지금 할게요. 아픈데 내가 왜 그런 견딜 필요가 없잖아요. 의무수 없는 걸 왜 낫는다면 견뎌시겠지만 낫는 게 아닌데 굳이 통증 참어가면서 견딜 필요가 없어요.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자르는 건 똑같아요. 아 자르는 게 안 나요. 이것만 이것만 썩는 거야. 이건 안 썩어. 이 밑에는 관계가 관계가 없어. 아니 이렇게 있는 걸 여기로 떼야지. 잘라가지고 절단해가지고 빼버리고 인공관리는. 그러니까 의사들도 희한하게 하는 거. 왜 그런지 원인 자체를 못 참고. 그냥 오늘 갔더니 그러더라고요. 오른쪽 아파갖고 통증이 시작돼갖고. 하늘 처음부터 각자 통증이 시작된다고. 오늘 너무 빨려갔어. 나도 1, 2년 정도 버틸 줄 알았는데. 통증이 시작되는 거 어떡해. 잠잘 때도 통증이 있어. 왼쪽은 위에 부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해갖고 버틴 거고. 밑에 오른쪽은 밑에 부분이 반 정도는 썩어 있었지. 근데 이제 더 썩다 보니까 이게 힘을 못 받으니까. 아마 시청자들은 모를 거예요. 제가. 절룩거리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. 혼자 봤을 때. 그러지. 일반인들한테 잘 안 보여주려고. 나도 최대한 쩔뚝거리는 걸 안 보이려고 하는데.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딛고 있다가 움직이면. 확 오는 경우가 있어. 집에서도 마찬가지. 걸 때도 마찬가지야. 이렇게 순간적으로. 딱 하면은. 확 와. 그러면 이제. 아는 경우에 딱 수도 막거나 이렇게 해버리지. 멈춰버리지. 일부러. 굳이. 내가 아픈 걸 굳이. 뭐 내쉬을 필요도 없는 거고. 너도 옆에서. 몇 년을 지켜봤잖아. 그 전에 하고. 지금 하고는.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막 묶고 막 이렇게 했는데. 지금은. 한 10년이잖아. 그렇게 해서. 내 스스로가 못 뛰니까.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죠. 그게 이제 자꾸. 좋게 좋게 해보려고 하는데도. 나도 이제. 내 스스로가 겁이 나니까. 확확 못 뛰는 거죠. 거기다가. 오른쪽은.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. 아픈데. 어떻게 할 거야. 그런다니까. 아예. 절뚝거리고. 그런다니까. 너도 굳건 보기 싫잖아. 그러니까. 내 모내기도 싫고. 나도 그런 게 싫고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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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